그 자식이 오늘 가버렸어. 미련 없이 가버리던데 나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. 첫날 밤은 처가에서 지내고 싶습니다. 아유 이뻐 이동재. 키스를 해보고 싶다던지 아니면 뭐 좀 더 지난 하여튼 그런 거? 무슨 기집애가 지가 먹고 지가 신경질 내고 가고 있어요. 아저씨는 지하철에나 계시지 여긴 웬일이에요? 내일모레 개업한다 정우가. 준성우님 축하합니다. 자, 컴배합시다.